비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부산에서의 첫 강북 강북 액션 이 노래 와듯 침묵 침묵 아 15라운드 핸드로 가려보지마 핸드로 가려 보지마 그냥 반대야 왼손 위야 왼손 손도 반대로 얼마나 안해봤으면 모든것을 리셋시킨 상이 ㄹㅇ 아이 정돈 어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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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 어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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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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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우리 아줌마 상이야. 요란아. 팔이 따로따로 간다. 매달려 소식이. 하나. 둘. 가자. 가자 가자.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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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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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상의추천맛집 가는길. 과연. 연어맛집. 위험해. 상의추천맛집. 피자. 파스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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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모 트럭. 빠모 트럭 일부러 져준거잖아요. 여기 다 있네. 삼정타워. 승부베이네요. 수박도 있고. 런닝맨도 있고. 삼정타워를 모른다. 그럼 부산 안아 본지 최소 1위는 된 사람이야. 3등 타워로으면. 요즘 부산사람이면 삼정타워 다 안다는. 이상이 투어. 이상이 투어. 뭐. 서면에서 볼까 하면은 만날래? 하면 만나는 곳 1번 여기 주디스타에서 볼래? 2번 자라에서 볼래? 3번 어디라고? 3번? 3번? 3번 앞에서 볼래 3번 앞에서 볼래 3부 게임 홀드 느낌이 강남역과 명동 사이 여기 이제 자라 앞에서 볼래 자라 자라에서 보자 정포 정포 카페거리 왔습니다 정포 카페거리 우리에겐 양재천 카페거리가 있죠 그럼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칸 조개에서 생기기 시작하는데 조개 개박이 나 좀 걸어다니겠는데? 그러게 듣다 두어 근데 라고 하봤는데 존노 존노 부산사람은 존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노 존노 부산사람은 졸린다고 안하잖아요 자본다 졸린다고 진짜 안해요 졸리다는 서울따라 여배개비가 가득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사회적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카페 너무 이쁘 여배개비 나왔습니다 이름 왜이러죠? ㅋㅋㅋㅋ 귀여워 저녁옥으로 수수하지만 굉장히 왔습니다 상이의 추천 맞지?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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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메뉴에다가 정식처럼 나오네요 정식 소콤이 엄청 쌓았네 소콤이 엄청 쌓았네 소콤이 엄청 쌓았네 만들엉 잘 나왔네 소콤 소콤이 엄청 쌓았네 너무 야들야들하고 내가 부장에서 찍은 걸 모르겠는데 너무 부들부들해 스테이크 먹으러 온 줄 알았어요 겉바속촉 열려 있네 확실히 그런 건어물 같은 애들이 이 집 와 집에 국거리 좀 국물 내꺼 아이 러브 자갈치 여기가 산토린인지 부산인지 모르겠다 조티 아 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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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존노 이게 맞노 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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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노 구상국제 영화제 Ef 얌 호떡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맛있게 저 호떡이 내 호떡이가 와가린 와가린에다가 아 배부르지만 먹는다 벌컥 벌컥 우리도 타락 리프팅기로 피아노도 찍으면 되죠 그래 그래 그냥 한 13원부터 올리고 이게 타락 체험인가 타락 피터 타락 피터 타락한 피터 간과류는 담백길이라고 지방이 들어있지만 타락 와 씨앗톡톡 받았습니다 오개오개 복거리 골목 왔습니다 뭔가 광장시장 같은 느낌 진짜 온묵이 없습니다 와 근데 확살이 해물류가 많다 이게 광장시장이라고 이게 광장시장은 뭔가 빈대떡하고 낙지탕탕이 뭐 이런거 막걸리에 파전이란 느낌인데 이쪽은 해산물 해물에 소프 찐또배기 와 광안리 왔다 광안리 왔기 와 광안리 와 멋있네요 광안리 왔습니다 와서 광안리 너무 멋있지 않 réfl müsste 광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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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여진, 시 뷰 남자 두 분이서 오셨나봐요 저희 둘이서 왔어요 두 분 어떤 사이이신지 저희는 용인상에서 3살인데 3살이 당했어요 아 여기 헌팅하신 분하고 여기 헌팅 나가신 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좋아요 거기만 해도 좋은데 좋노 여기는 이제 섹시코 상이가 간혹 와서 울었던 장소 상이가 흑유 흑유 상이가 흑유 흑유 이해한다 이해한다 슬픔이 많은 장소 상이의 눈물이 어린 장소 상이의 눈물이 어린 장소 여기 어딘가에 얼른 져 있을거야 상이의 눈물이 어린 장소 이해해줍시다 부산 이틀째 아침 아침 하삼동 커피를 마시며 시작합니다 공고와드 조지러 갑니다 역시 역시 운동은 아침부터 해야죠 우리는 미쳤습니다 아침부터 운동하고 있어 아침부터 운동하고 있어 9시 10시 수업 듣고 서핑 갈 예정 운동이 연속 왜 주고 1008 3 평 atra 요 Mitarbeiter Also 한글자막 by 한효정 몇 파운드 좀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접어주죠 2파운드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산은 밀면이죠 밀면 못받나 서비스 만두 이렇게 부산인시 마이가 초토화 초토화의 용장 맛있었습니다 밀면 와 바다다 와 서핑하러 왔습니다 와 서핑하는 사람들 저 많아 오늘 날씨 오늘 날씨 무엇 최고의 날씨 장렬하는 태양 태양 작열 와 소풀리 와 서핑하러 왔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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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다리는 소리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도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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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토스트 칸 обычно 제π 보여주기 눈에서